대륙마리다. 오오오오오오. 우와! 악무 행알이 뭘까요? 아 내가 만든 말이에요. 왜? 나 좋아해요. 방어력 무시하면 행복이..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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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력 무시... 원래 원래 악무 행알이에요. 방탄이 무사하면 행복을 알게 된다? 원래 악무 행알이에요. 맞죠? 악무 행알. 무슨 말이에요? 어 지워진다. 야 지워진다. 행복해야 돼. 네. 알겠지. 방탄 무조건 행복하고... 아니 행복해야 돼. 알겠지? 아 진짜? 방탄 무조건 행복하고... 행복해야 돼. 알겠지? 알겠지? 원래 악무 행알이야. 얘들아 선취기 기관이랑 다 봤어. 아... 아... 맨날 지금 안 추해. 맨날 와요? 얘들아 유쾌 이리 와봐. 아... 하나 시작하세요. 아 몇 분이십니까? 지금... 우리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... 몇 분이십니까? 어서 오세요. 빨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...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십니까? 아... 나 신나고 왔는데... 여기야... 다시 가. 다시 가. 얘들아 상취기 구간이지 않니? 야 상취기 그렇게 놀라운 게 있다고? 어? 야 대박이다. 가자. 가자. 좋다 진짜. 야 상취기 구간이지.